하이텔 멤버십 키트 하이텔은 한국 PC통신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던 PC통신 서비스였다. 1986년 11월 1일 한국경제신문 뉴미디어국에서 한국경제프레스텔을 개통하여 1987년 4월 15일 한경 KTEL로 변경. 1987년 5월 1일에는 한경 KTEL 영문정보서비스를 제공하였고 1989년 11월 캐텔 서비스를 시작했다. 한경뉴스 속보와 대형 bbs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전자게시판, 전자우편, 채팅, 동호회, 온라인 바둑 등을 제공하였다. 1991년 12월 9일 한국통신과 합작으로 한국 PC통신을 설립한 후 1992년 3월 서비스 이름을 코텔로 변경하고 같은 해 7월에 하이텔로 변경하였다. 1999년부터 XDCL 기술의 보급과 인터넷의 급속한 발달로 인해 서서히 몰락하기 시작했고, 결국 하이텔을 운영하던 KTH는 2007년 2월 28일자로 하이텔 VT 서비스를 전격 중단하기로 결정하였다. 기존에 제공되어 오던 하이텔의 웹서비스는 약 1년 뒤인 2004년 7월에 파란으로 통폐합되었으며, 이후 파란은 2012년 8월 다음에 다시 통폐합되었다. 캐텔이 하이텔로 서비스 명칭을 개명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던 시점에 한국통신은 157이라는 PSDN를 운영하고 있었다. 이후 데이터망 식별 번호가 014XY로 확정됨에 따라 01410으로 접속 번호가 변경되었고, 개별 IP에 접속하기 위한 게이트웨이 서비스를 하이텔이라고 불렀다. 하이텔 서비스는 이후 인포샵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다. 또한, 한국전기통신공사는 PC와 모뎀이 부족하던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가정에서 저렴하게 PC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용 단말기를 무상으로 보급하였다. 이를 이용하면, VT100 기반에서 제공되는 텍스트 서비스는 물론이고, 간단한 벡터 그래픽스 표현이 가능한 NAPLS를 이용한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어서 초기 대한민국 정보통신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